자 우리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이 수많은 하객들을 모시고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. 아들 희미하셔서 못났습니다. 그냥 둘이서 살랍니다. 아 놓다가 나중에는 재집니다. 절대 안 놓습니다. 자 자기야 그럼 집을 지었습니까? 예 그러면 일단 우리 형님들 누나 언니들한테 노래를 먼저 한 곡 불러주셔야 되겠죠? 예! 불러주시고 올리시는 이야기를 합시다. 자 회담이 음악 준비해 주십시오. 예!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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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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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